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, 벤치프레스, 인버티드 로우를 했습니다. 인버티드 로우도 등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더 광배근에 초점을 맞췄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1분 안쪽으로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. 또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다른 느낌으로 셋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원래는 자세 잡을 때 좀 더 뭐랄까 엉덩이가 지금보다는 바벨에서 좀 더 멀어진 느낌으로 자세를 잡았는데 지금 잡은 자세는 조금 더 모먼트함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자세입니다. 제가 이 자세를 한번 시도해 본 것은 현재 허리의 상태가 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일단 이런 느낌에 대한 이런 적응이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안정감 있게 무겁게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이 자세에 대해서 임대나 건이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. 갖고 있는 힘을 밖으로 다 표출하기는 좋지만 허리가 100% 괜찮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자세고 허리를 삐신 경력이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몸을 잠그고 든다면 허리의 약간 찝찝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허리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제가 기존에 하던 스타일이 훨씬 더 허리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조건 더 무겁게 드는 자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좀 더 보수적으로 갖고 갈 건 갖고 가고 이렇게 자세를 변형해서 하셔야 합니다. 무조건 무겁게 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정해진 기준 하에 무겁게 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조건 무겁게 드는 걸 추구한다면 당연히 스모 데드를 하고 당연히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게 맞겠지만 스스로가 정한 기준 하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클라레스 케네디도 약간 보시면 ATG 스쿼트를 슬리브도 안 차고 벨트도 안 차고 하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컨벤데드로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본인은 좀 더 이게 운동선수 같은 좀 더 뭐랄까 진짜 스트렝스를 표현하는 게 이런 스쿼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런 정해진 기준을 주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. 꼭 무조건 무거운 걸 든다고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다 로우바 스쿼트를 어떻게 보면 딱 그 규정 골관절 상단이 무릎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그 기준 하에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힘도 힘인데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모 데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보다 많이 푹 주저앉으면서 다 앉으면서 하이바 스쿼트로 일어나는 게 보다 쭈그러 앉았다 일어나는 스트렝스를 표현하는데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 하이바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. 로우바 스쿼트도 할 거지만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허리를 숙였다 피는 이런 운동을 할 때 그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데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무겁게 든다 라기보다 스스로가 정해진 기준 하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지 약물도 안 하게 되고 좀 차분하게 꾸준히 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정해진 기준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훈련을 잘 쌓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